나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다. 다만 땡땡땡땡, 땡땡땡땡에 들어갈 말 저희가 합을 맞춰보고 있었죠. 1338님, 나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다. 다만 아직 똥줄이 타지 않았을 뿐. 우리가 이제 보통 일들을 쉽게 표현해서 이게 좀 타야 시작을 하잖아요. 좋은 지적이에요. 1338님, 선물 보여드립니다. 여기서 박기홍님, 나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다. 다만 한다고 한 적이 없었을 뿐. 이것도 맞아요. 선물 보여드릴게요. 한다고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시작을 해요? 그렇죠? 박민호님, 나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다. 다 만수무강하소서. 약간 띄어쓰기로 이렇게 베리에이션을 줬는데 박민호님 좋은데요? 선물 보여드릴게요. 이어서 0752님, 나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다. 다만 누가 해주면 더 좋지. 패스. 오유정님, 나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다. 다만 이미 누가 해서 못했을 뿐. 패스. 그리고 임지선님. 좋아요. 내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 이제 왔네. 나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다. 다만, 다만을 사랑한다 했잖아. 너만 바라보겠잖아. 오랜만에 또 코요테 신지 누나 노래 부르니까 기분이 확 좋아지네. 임지선님, 선물 보여드릴게요. 이런 생각은 어떻게 하지? 대단하네요. 그리고 내일해님, 나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다. 다만 용용 죽겠지. 패스하면서. 자, 오늘의 명은 나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다. 다만 땡땡땡땡. 빈칸에 들어갈 정답을 오늘 좀 많이 보내주셨는데요. 그 중 두 분은 저희가 선발해봤습니다. 우선 정답은 바로 오늘은 안 한답니다.